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도 클론 드로인 더 데인절 존 오늘 실패 손가락 잘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장기 플랜이 되어버렸어요. 월드 스미스 방금을 스미스 면은 대장장이죠 방금을 스미스에 대해 어떻게 해야될까 백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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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백팩이 스미스라고 그러는데 방치를 잘 다루시는구만 백팩이 마지막으로 이를 È 그 reconnect 로봇 최소의 어레이로 두 lugar 넘어가 무리 story 위험해. 야 내 팔이 날랐어. 어이구. 순식간에 병신이 되어버렸어. 우리 발도 닭발, 왼쪽 발가락도 하나 잘렸어. 게임 게임 발로 갈게요. 아니잖아. 망했다 망했어. 시작부터 망했어. 자살하게 자살해버릴 거 아니다. 야긴 클론 있다. 클론을 믿고 가자. 클론을 믿고 갑시다. 칼 하나 들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착착 피해주면 되지. 매트릭 섹션 아시죠? 착착 피해주면 됩니다. 오면은 어느 놈 중서대로 뚝배그를 날려주시고요. 오! 막았어? 저희끼리 공중에서 막혀 날려도 아니네. 살아남은 놈이 누구냐? 아니? 여기 무방대로 점프. 계속 머리 위로 올라올라 그래. 어우 끔찍해. 위에서 달려면 눈이 그대로 보여. 너무 끔찍해서 안되겠다. 아 이제 하나도 안 끔찍하다. 다가오는 놈들이라 다행이었어요. 내가 쫓아가려면 칭장 걸릴 뻔했네. 점프하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 꿀팁이네. 점프! 저를 점프하면 걷는 속도로 낼 수 있습니다. 햄머사이저? 정말? 정말 좋아? 아닌 것 같은데? 끝장이다. 끝장이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와. 게임게이버로. 의외로. 역시. 역시 정신력이구나. 게임게이버로. 안타는 오르다니. 아이고. 다리가 한쪽이라도 점프력은 그대로. 칼과 망치로. 일가를 이뤄놓은거야. 제트팩만 있으면 깽깽이 발타임하는데. 제트팩이 없네 그려. 자 화살을 잘 캐야 돼요. 망했구요. 아이구야. 막을 수 있는 각이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억울하다. 까리가 없어서 죽어버렸어. 확인. 클럽 밀고 버텨죠. 메카니아도 살아왔지. 자. 연재한테 날립시다. 불팔이야. 불팔은 아니지만. 불팔은 세다고. silvery's không? 누가 내 칼에 갈아먹는가? 자아 오른쪽 빼기 하나하누. 그랜드마스터 피어쓰 Bloom. 나나 시리버였어? 그랜드마스터 피어쓰 Bloom. 잘가면 그랜드 마스터인데 포우 활도 주시고 나는 웹폰마스터 제트팩은 점점 쏩시다 아직 절대도 없는데 쏘고 수준증 있으니까 빨리 피해야죠 땡으로 도둑 활이 안오는 곳으로 납시다 위험하니까 어우 저 위에 스타러프가 있네 활이 안오는 곳으로 납시다 이게 뭐 스파이터팀이 위에 있는게 아니라 뒤에 있었네 세이프냐 이놈아 어우 활 안에 스타러프가 다 떨어졌네 왔어 오늘 여러분들 또 할 수 없는 소리가 나는데 저기야 아직 아 이게 안 떨어지는 거 있었구나 또 어딨어 어디갔어 캘리브레이션 좀 다시 하셔야 겠어 도둑 도둑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네 캘리브레이션이라서 슬픈 짐승이야 봐라 그래 다이아몬드 라이빠라 제트팩 없이 불칼 하나로 갑시다 칼도 있는데 뭐가 무서웠어 inf 파이어헤머 아주 이친구 화끈하구만 오늘 불 붙었어 불 붙었다 결심 아이고야 여기가 아니지 아익 아어주이잉 어어우우 내 칼이 느리다니 replied 롤메오 와 줄리에스 롤메니로 가는 것 같고 아티스틴 علي거든요 아티스틴 뭔 맨이죠? 바슬라 쓰고 어디야? 찾을려면 진짜 좋았겠지만 빵 우윽 이렇게 딱딱딱 너도 돌려주시고 너도 돌려주시고 딱딱딱 18살밖에 안된 어린 놈이라 뱅생할거야 어디보자 아티스틱 프로모션 에잉 아티스틱 프로모션은 뭐야 인사담당인가? 아티스틱은 뭐야 근데 제트팩이야 아티스틱 오 마이 갓 칼리어스는 더 좋았겠지만 제트팩이 어디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거의 깰 수 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지 내가 더 빠른듯 얘는 왜 이렇게 튼튼해 우와 튼튼한거 보소 오! 이제 브론즈 2에서 죽어가고 핸드 엠브로이더라 뭐여 직업이 도대체 뭐여 직업이 도대체 자 여기가 나 어디서 위치에서 찾아봐야 했어 나오는 직업들 다 누가 정리해놓지 않았을까 우와 이거 몇대 맞아도 안중이 우와 심하다 멧돌이 맞아야 죽어 칼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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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가 파괴력이 더 떨어지는거 싫합니까 텔마사이저 이제 파괴력 부족할일은 없겠네 업그레이드 보소 너무 순수류 업그레이드 안하냐 네 Car 네 마크 해서 한 섹션 정도 어...뭐... 여기서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안 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뚝뚝뚝뚝 아...아...아...이거 랜덤 오브 플레이 챌린지 망치만 3번 연속 나오냐? 칼을 주세요 3번 연속으로만 나쁜 것만 기억에 남친 클라운 클론 크리에이티드 Very Nice Let's see what the human does with it 클론 좋습니다 망치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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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떡쿵떡 부셔볼까요? 자 활성놈이 제일 위험하니까 쉿 1타 2p가 간다네요 내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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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만으로 일가를 이루는 거냐 딴 챌린지는 다 깼어 이걸로 랜덤 일해서 못 깨고 있죠 어... 나한테 칼을 주고 대척팩을 주고 에로 블럭을 줬으면 벌써 다 깼을 것은 클론만 죽어라고 죽이고 나한테 내려 마토라도 죽어있어라 내가 싹 쓰러줄게 너희들은 차가 식기 전에 들어오니까 차가 식을까봐 차는 안 갖다 줬고요 자 구름이 뚫르는 건 조심해야지 한방에 죽었냐 이번에? 워낙 한방에 안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이놈의 망치는 자 자 시리아 자 로버트 커스터마이징은 언제 나오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소올드 나이자 드디어 줬다 그럼 업그레이드 버스 최고조놈이시지 실버 모드가 아니라 실버 티어랬잖아 가보야 엠퍼러가 안하셨잖아 두루루루 두루루루 샤 내가 왼쪽 스윙은 잘 안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오른쪽 스윙이 역시 최고조놈이지 나는 보름 손잡일거죠? 아닌데 나 왼손잡이네 그렇다고 합시다 아 어허허허허 나를 막을 자는 없지 브론즈 티어에서 날지 저거도 실버미? 실버에서도 나를 막을 자 없단 말인가 내가 골드급은 되지? 리그 오브 레전드도 골드인데 여기서도 골드급은 되겠지? 티어에 야이 뱃뱃과 팔이 있으면 누가 나를 당할 손이야 일단 넓은대로 나가서 제일 위험한 놈이 두르게 만들고 팔이 반 잘렸구요 그 다음으로 위험한 놈들 팔 쏘는 놈들 잘라주시고 팔 쏘는 놈들 아주 위험하죠 팍팍팍도 다 죽였어요 제가 아냐 하랬구나 두르게 만들고 얼굴이 죽을 뻔했네 두르게 만들고 왜 안전했어 아이고야 위험하다 위험해 이거 왜 이렇게 수리리 넘치냐 아 이놈 죽자 나이스 굿 휴먼 얘가 휴먼이라고 아무리 봐도 로봇이지만 여기 또 대사를 보니까 로봇 로봇과 휴먼 로봇으로 나눠지더라구요 블로가 눈에 찍을 뻔함 소스 드러스 드러스 무뎡으로 완벽 됐다! 5번까지밖에 안되지만 게임하려 바라였어요. 팔만 있으면 더욱더 완벽하게 치러서 너무 많은걸 바라는거구요? 야 일어나 일어나 죽어 죽어 죽으라고 죽는다고? 어으śmy 너무 흥분됐다 이겼다고 정면도 Versse 들려서 깔으로 자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무섭다고 아읏 흥분됐어 흥분됐어 이겼다는 사실은 너무 흥분했던거야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돼서 아 이 정신차려는 못 깨지 이 친구야 정신차리자 킥 좋아좋아 갈 수 있다 잘라줍시다 다시 일어날까 할수 한금 더는 잘 해줄까 어후 이게 온콤비네이션어떡이요 아어우 환자하겄네 환자하겄어 이거 못깨는거야 자 오늘도 못끼해 어떻게 삐는데 못끼면 어쩌자는거야 여기는 좋죠? 하나만 사라 쓰고 오면 안될까요? 아 저 샴푸 하러 나온거네 어디야 어디야? 왜 처음 끌었어? 오우씨 저게 아주 죽었다 자 감정으로 이다 없이 잘 안된다 솜수 써야죠 그게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바로 실력? 아닌데 아 왜이러지 실력이 점점 줄고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아 왜 렌더 업그레이드에 이렇게 부담이 되지? 뭐가 올지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진짜라야 안갚네 업그레이드 버티에 지금 너무 행복해 넌 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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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은처리 해주세요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 아 아 아 기다리시라구요 어 어 충전했어 아 아이 진짜 이쪽으로 못 올라간네 왼케 짧으오오옹 여기가 맙맙다 이거 뭐니왜 기다리고 있었네 아..잘있으면 너무 위험하잖아 어우 왜 안다와라왜이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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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률 자 이번엔 제대로 가봅시다 점프에서 빅슨 좀 써주면 나이스 이렇게 간단한거죠 날려서 붙잡기 닭살이 됐구요 아 꺼났네 좀 밝아줄래요 뺑뺑이 새끼 흐들러 좀 무겁죠 그럼 아 뺑뺑이 아니에요 오우 오오오오 오우 오우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역시 플래티넴 티어인가 타이타늄 티어 티어인가 흠 그럴리가 없는데 그럴리가 없는데 아 클럽 나왔다 클럽 다행이야 크리에이티드 흠물러들어 고맙다 역시 최고존업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레이드번님 제트코 저자리 제트코 저자리 제트코지 뭐 눌을 수 있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흠 흠 흠 다 쓰면 내가 그런거 죽여야되 야 오우 오우 흠 허우 깜짝 fuer Evans 유전 으어 으확 야 으아아 그랬거 뒤 완전 아저 brass 으어 뒷판이 싹 나갔어 섹션 섹션 절반 왔어 이제 절반! 정신차게라! 파이어소드 가이나 있어! 블러베로의 제트팩에 파이어소드 에너지팩까지 이걸 못 깨만 안 된다 그럼 못 깨는 거다 이거 물론 활은 없지 파이어소드 저 같은 놈이 지금 갑자기 점점 나올 뻔인데 역시 날아오는 걸 완전 강구하고 싶어요 파이어소드 점프하지 말지 점프하지 말지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뒤로 갔지 남게 플론 하나밖에 안 남았어 칼은 안 뽑네 큰일 날라 봐 내가 위로 올라오네 조용한 놈이세요? 버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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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클론은 또 만들어져서 고맙긴 한다 아 이게 너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잘 떨리지? 아 이건 진짜 내가 내가 싫어한다 떨리지 말아야죠 여기에 다 있겠습니다 이쪽에 faster 이렇게 뛰어내리면 적어버린다 안 되세요 죽었나요? 음 진짜.. 뭐.. Colour.. 뺄 coisas.. A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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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4.. 5.. 됐구나 이리 오세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니 왜이러쉽죠? 그걸 왜 이러는 판이냐고? 이제부터 좋아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제트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했지 제트팩이 있으면 이 판은 껌이지 쏙쏙 지나가기만 하면 뭐 알아서 다 죽어주는데 뭐 아 업그레이드 봇 이번에 진짜 열일했다 또 냐? 얘는 다섯이냐 이번에? 저쪽들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내가 거기서 목을 대줬어 아 천천히 있어야 돼 뭐가 그렇게 욕했다고 큰일났어 한마리밖에 못 잡았어 ду망가자 도망가자 눈에 맞은 또 퀄러시는 그럼 최애인공은 자세하게 날네요 어? 안죽었어? 죽었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었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읍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그저게 열쇠판이야? 말도안돼 지금 마지막판 아니었어? 아...클론 고맙긴한데 이제 클론 다 떨어졌네 아이 고맙긴한데 아이 뭐야 너무 많다 여기 친구들이 다 떨어졌네 한참 갈래 아이 여기 크레이가 너무 많잖아 크레이가 너무 많잖아 크레이가 많은 불쌍은 내가 죄지 아...진짜 클론 만들면 죽고 만들면 죽고 만들면 죽고 크레인 날로기네 그래서 클론인가 지금 클론이죠 어디있어 에델 크레이가 안 돼서 나지 남 많이 죽 정정당당당당당한 게 정정당당당ashes 이정 dö면 히스테리모데이티드 히스트로이드 힘들어 힘들어 어떻게 못 깰 것 같애 클론 하나도 없어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없어 그래 마지막 나의 영혼의 마지막 나의 영혼의 불 마지막 나의 영혼의 불 엄청나게 태워버리자 그리고 오우 시 뭐야 고자라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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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는 아니었네요 어쨌든 양다리가 허리 한방에 싹딱싹뚱 자아 오늘도 왁근하게 실패했습니다 매일 한편씩 올려드릴게요 매일 한 표씩 실패하는 거 성공할 때까지 이런 좋아요 구독 응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